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언제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정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얘기에는 어찌 볼 수 없어 험벙하다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리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북박이 키에 뭐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